네, 저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. 준비할게요. 아, 정말. 아, 나 진짜. 야, 너 내려. 너 내려. 형, 진짜 간당간당하셨던 거 아시죠? 저기로, 저기로. 아니, 지금 무슨 초. 아니, 초오래. 임팔라들처럼 무릎아리지 마. 어, 저 어디로 가죠? 이리로 가라고, 이리로 가라고. 저기로 가라고, 저기로 가라고. 무서워서 그래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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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흐흐흐. 흐흐흐흐. 흐흐흐. 하하하. 아, 이거 진짜 이념을 하지 맙지 않아. 이제 이 정도입니다. 이로는 이 정도입니다. 예, 이 정도예요, 여러분들이. 아, 도망가버던 날 미쳐요? 예. 날 미치고 도망가요? 사인을 해드립니다 버튼을 누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사인을 해드립니다 어 깜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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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뭐야 미소야 미안해 너 지금 여기 다 하고 온 거야? 야 너 다 했어? 나 다 했어 진짜? 안녕 이따 봐 형 야 어? 민서야 민서야 응? 야 자 자 자 자 자 야 야 재성아 재성아 야 민서 뭐야 재성아 야 민서 누가 정답 야 야 아니 왜 이래요 진짜 아니 왜 이래요. 더워요 언니야. 아니 잠깐만. 이게 무서워. 이거 뭐야. 이거 어떻게. 내가. 뭔데. 너. 너 가져라. 아 놀랬잖아요. 아 진짜 너 덧고생이 시킨거야. 아 깜짝이야. 언니 미안. 아 나도. 언니 화났어. 아 유리 화났어? 언니 화났어. 민서야. 안서가 안서가. 사진 붙여야 돼. 민서야. 민서야. 아 나 진짜 유리야 너 왜 이래. 아니 왜 이래. 아니 민서야. 뭔데.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 민서. 아니 그만 좀 뺏어. 그만 좀 뺏어. 그만 좀 뺏어. 어. 으잇. 이야. 이야 나 해도 돼. 아 나 근데 이거. 나 이거 인터넷에서 봤는데 마술 있어요. 뭔데. 일로와봐 이거 봐봐. 이거 형이 시켜봐봐. 그리고 이 안을 봐봐. 재석이 형 고마워요. 재석이 형. 재석이 형. 재석이 형. 재석이 형. 야 이 형 진짜 너무 큰일이 되네. 그렇지. 그래. 이런 걸로 또 참고. 웃기지. 인터넷에서 봤어. 인터넷에서. 저 여기. 인터넷에서 봤어.